오늘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보고 분석해봐야 될 이슈들을 챙겨보겠는데요. 오늘은 유한타 증권의 김덕호 FA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일단은 살펴봐야 될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새벽에 또 미국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려왔습니다. 미국의 어닝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막이 됐는데 미국에서 어닝 시즌이 시작하면 금융주들이 일단 포문을 열고 시작을 하잖아요. 오늘 새벽에 골드만삭스, 제이피모건, 웰스파고 이런 회사들이 실적을 공개를 했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주실까요? 네, 우선 앞서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기업들이 실적을 공개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대형 금융사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드만삭스라든가 제이피모건과 같은 아니면 또 웰스파고체이스와 같은 이런 업체들이 먼저 기업을 발표를 했습니다. 내일도 마찬가지로 벤커브아메리카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은 이제 좀 말씀드린다면 전체적인 어떤 은행주,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국내에서는 은행주로 또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아무래도 금융주들의 대표적인 어떤 수입원은 어떤 예대 마진을 통한 어떤 수익률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자 수익면이 얼마나 빨리 올라오냐, 여기서 이제 이슈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사실은 이번에 경기 회복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부각이 되면서 여기에 따라서 은행주들의 순이익들이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라든 아니면 제이피모건 같은 경우에도 작년 1분기 때를 비교를 해보면 전년 대비해서 약 5배 정도의 순이익이 회복이 된 셈이다 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원인 중 한 가지가 사실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경기 회복에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제롬 파월의 회장도 마찬가지로 올해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하기 어렵다. 오히려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죠. 즉 금리가 동결되어 있는 저금리 상태, 제로금리 상태에서 은행들이 마진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는 것은 어떤 부분을 보셔야 되냐. 바로 대출을 해주고 나서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그 충당금이 대손 충당금이 얼마나 빨리 회복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 지표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수입물가라든가 아니면 생산자 물가지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회복을 빠르게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 이후에 경기 회복을 위한 노력이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이고 시장의 정상화로 이어진다는 부분을 좀 살펴서 말씀드린다면 금융주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기업들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친한 친구나 지인들이 나 돈 좀 빌려줘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고 돈을 떼었다 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시죠? 짜증이 나죠. 그래서 은행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돈을 빌려주고 나서 그 부채를 상환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회수가 불가능한 자산이 됐을 때를 대비해서 항상 대손충당금을 놓게 되었는데 지금 대손충당금의 비율이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순익면으로 전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았다고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이전 금융사들의 입장들을 보셨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하셨느냐. 우선 금융지주사와 은행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무슨 땡땡은행, 땡땡은행 이렇게 끝나는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대손충당금에 대한 비율 부분들이 얼마나 빠르게 회복되는지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일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지주사들 같은 경우에 조금 성향이 더 한 가지가 추가가 됩니다. 바로 투자 부분에서의 그 수익률이 얼마나 빠르게 또 올라왔느냐.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증권주들이 또 다시 한 번 반짝 상승을 하는 계기가 결국은 이런 거래가 양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익면들이 굉장히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우선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의 실적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증권주나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 실적을 조금 참조하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의 실적 발표,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가 나왔다는 거 체크를 해보시면서 이제 내일이죠. 우리 시간으로 내일 아침에 또 다른 투자은행들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이런 시티그룹 같은 종목들의 실적이 아마 발표가 될 겁니다. 그런 것들도 체크를 해보시면서 투자 포인트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